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른손을 쓰면서 약간 열리는 모습 우와 이거! 이야! 이글! 성공! 나이스 이글! 이글입니다! 지금 듀얼 연속 이글이에요 정찬민!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4대 프로 시즌2의 김태포입니다 부만들아 축하하면서 이제 두 번째 패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오늘은 절대 안 지겠습니다 오늘 같이 지을 프로는 이제 올해 코리안투어 루키 선수인데 이미 아마추어 때부터 유명했어요 저보다 한 40m 멀리 보내는 괴력의 선수고요 안녕하세요 코리안투어의 데뷔하게 된 루키 정찬민 프로라고 합니다 슈퍼 루키라는 건 조금 과분한 것 같고요 킹태기 형이 스크린이 황제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스크린을 배우려고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익으로 나와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코리안투어 선수들 상으로 지투어가 열리잖아요 출전한다고 하는데 지투어 선수로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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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영 오늘 화이팅 하자 파이팅 스쿨이는 새내기예요 원래 새내기는 되게 밟으면서 키워야 돼요 너무하다 진짜 저희가 오늘 칠코스는요 제주도에 있는 핑크스 코스인데 여기가 이제 6월에 저희 SK텔레콤 오픈 열리는 코스거든요 연습 라운딩 겸 한 번 같이 쳐보겠습니다. 아유 파이팅! 이홀이 지금 349의 내리마의 뒷바람인데 이거 분명히 찬민이 그린 근처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에이 형 설마요? 저도 어떻게든 쫓아가보겠습니다. 나도 그린 근처 가겠는데 이거? 이놈? 와... 딱 그린다. 77... 딱 그린다. 와... 샷! 아 이거 약간 짧겠다. 야... 진짜... 아 이거 짧다. 가볍게 80! 거리는... 이미 연습할 때부터 너무 차이 난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저보다 장타자랑 치니까 저는 쇼게임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놓지 마 형 또. 첫 털 기선지압이 중요하다고요. 쇼게임으로 승부하시는 중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우와! 아아! 우와! 어프로치 잘하는 건 나만 해야 해. 162 치면 돼, 162. 나 8번 좀 편하게 칠 거야. 형의 8번이면 난 9번. 난 시작부터 아이언으로 될 거야? 아, 설마. 방향이 아니야. 왜 놓고 해야지? 아, 거리 딱 맞췄더니 방향이 아니네. 홍태기 형이 8번 쳤으니까 저는 9번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9번 칠 수 있어. 지금 초반이라 그래. 아, 짧냐? 아, 마참이나 어? 몸 풀리기 전에는 핫클럽 도착 꽂혀야 돼. 위 맞았어요. 너도 8번 쳤으면 딱 맞아야 돼. 괜히 거리 욕심네다. 에이. 에이. 아, 이게 앞차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게 바로? 와, 이게 바로? 이게? 에이. 에이, 아닐 거야. 저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건 캐디 못 믿겠다, 이거. 차민아. 형, 아 진짜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거리 얼마나 버거는지 알아? 12? 14m 봐, 차민아. 14m? 저 높이 오르막은 2배 정도 봐.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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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알려주는 거야. 야, 내가 이거 알려주고도 진짜... 야, 너가 살짝 당겼잖아. 이게 0.2도 때문에 안 들어간 거야. 야, 나 또 저 집도어 잘 치라고 알려주는데... 아, 아닙니다. 어, 잠깐만. 왼쪽 안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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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새내기 밟아준다면서요. 아... 솔직히 커바네는 차민이 실력도 파악할 겸 좀 맘 편하게 쳤죠. 가이스 파! 아, 이거 진짜... 가이스 파! 나는 안 가는 거린데... 어? 나이스? 아, 굉장히 불편하네. 아, 형. 형. 얼마나 세게 치면 공을... 아, 이거 78이면 솔직히 만족해야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게스트들이 다 80을 넘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아, 안 간이 설마 이거? 아, 잘 맞았는데. 에그! 어, 에그 맞네. 어? 어휴야. 허위야. 허위야. 날씨가 돼. 어우. 그치, 이거지. 거리로 치면 어프로치라고 해도 이겨야지.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2미터 좀 안 되게 쳐야 돼요. 맞아. 와 뭐야. 4번 홀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핑크스 첫 팝파이브입니다. 왔다! 웨스트 대결 홀인데 아 거리는 뭐 지금까지 보셨죠? 제가 좀 짧아요. 저는 정확하게 페어웨이 먼저 보내 놓고 정찬민 선수의 실수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너무하다. 일단 나 페어웨이 보낸 거 같은데? 페어웨이 보내놓고 77이면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멀리 치면서 정확하게 치면 솔직히 반칙 아니에요. 어프로치라도 못 하던가. 아우 20미터 차이라며 그냥. 하하하하하하하하 중요한 순간에 써야지. 하하... 이런 애한테 멀리 가주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 형 새내기. 내가 막 이거 슬레 슬라임인데 우측을 본다고? 잘 봐. 내 드로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게. 가만 보면 형 공략법이 참 신기한 거 같아. 나의 드로는 바람을 이긴다고. 형 안 보여? 나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어이구. 아... 아... 차민이랑 치니까 거래가 또 늙었어. 아... 하하하하하하 드라이버가 늘어야지 왜 아연이 많이 나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형. 저 모르겠어. 그냥 감대로 실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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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시만요. 이거 PD님. 창민이 스크린 못 친다면서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여기 지금까지 스크린 다 못 친다 그랬는데 못 친 프로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 하하하하 솔직히 말하면 감이 없는 건 사실인데 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좀 잘 되는 거 같아요. 정말 의외고요. 전반에 이제 창민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으니까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하하 생각보다 잘 쳐가지고 빨리 올려야 될 거 같아. 잘 친다. 아 근데 오늘 좀 형 나 대는데 오늘 좀? 오 좋은 자리 좋은 자리다 약간. 형 진짜 공략. 네네. 잠깐만. 잠깐만. 아니 거리가 왜 낮다 안 낮다 하죠? 저 노래는 많이 났었잖아 야 이게 다 이제 게임을 위해서야 이거 늘 거야 자라나는 새싹을 초반부터 밟을 수는 없으니까요 오케이 잘 봐 차민아 네 문 닫았어요 형 아 경단 또 왜 이렇게 많지? 다음을 준비하겠어요 이거 15m 봐야 돼? 예 서야지? 그렇지 아 어질어질하다 차민아 저 펑크 넘길 거야? 네 넘겨야죠 아 넘어가야 돼 진짜 넘어오냐?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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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쉽고는 건데 펑크 너무 넘어가 잘 봐 맞아요 펑크 아 좋다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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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잡을까 왜 잡을까 정신 못 차릴 때 좀 빨리 그만 갈게요 정신 못 차리라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팸! 머리 좀 들려, 일찍으로 안 나가네 아, 짧다 일단 찬미이를 잡아야 돼 포즈쇼가 시작됐구나. 와우 야, 과감하게. 과감하게. 아, 일단 한울 잡았고. 아, 나도 조금만 세게 쳤으면 들어갔을 텐데. 룩샷. 진짜 공이 되게 힘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오, 잠깐만. 차민아. 차민아. 아, 이거 또 산 그림인데? 오, 다행이다. 아, 또 1m야. 와, 이거는 내가 더 나갈만 했는데. 와, 다행이다. 왜 얄밉게 1m 더 보냈냐고. 오, 좋다. 짧아. 왜, 왜일까? 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면. 오, 이거 뭐야. 됐어. 오우. 임팩트. 그거 앞 붙였냐? 아, 라임이 빡산데 여기. 늘 만하지 않나, 이거? 뺄 것 같아, 형 바로. 아, 이건 늘 만하다. 와, 이거 뭐야. 아, 형 뭐 이렇게 자세히 읽어요. 지금 있어봐. 와, 세뇌기 하는데 좀. 배경이 있어봐. 이겨야 되니까.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아, 이게 안 들어가. 야,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안 들어가겠다. 한 클럽? 나 근데 형, 지금까지 계속 한 클럽 이상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너가 자꾸 옆란이 갔다 놔서 그래. 그러니까요. 아, 근데 너가 지금 계속 넣었잖아, 그걸. 아니요, 형. 이건 힘들 것 같아. 아, 들 봤다. 잘했어. 이건 원래 안 들어가는 거야. 384가 짧지는 않잖아. 아, 짧은 거죠, 형. 짧은 거야? 짧은 거야? 네. 아, 형 왜 그래요. 정민이 형 같이 못 나오겠다. 하하하하. 오, 야. 삼민아 너 때문에 힘들어 간다. 너무해? 그만 가야지. 아, 잠깐만. 나무 옆은 아니야. 아, 그만 가야지. 잠깐만. 아! 어? 거리가 안 나서 다행이다. 아, 흔들리지가 않네. 왜 이렇게 쉽게 82가 나온다. 어, 안 걸리네. 아, 그럼 딱 안 걸린 만큼만 쳤지. 아, 좀 아까 되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보였어? 네, 엄청 느렸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 좋다, 이거. 태빈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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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와... 와... 아... 스피드! 아... 아... 스피드! 스피드! 찬민이가 미국 갔다 와더니 스피드를 잘 먹이려고.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아, 역시. 스피드! 딱 이 거리가 감이 없어요. 역시 미국을 갔다 와야 돼. 스피드를 먹이려고. 하하하하. 다섯 구. 아, 또 약해? 어이! 아! 이거 아닌지. 이게 퍼팅이 좀 짧다. 아, 이거 아니지. 아, 퍼팅 거리가 짧아. 아, 딱 그 스키가 됐구먼. 아니, 이게 이런 거. 보랏! 아! 잘했어. 짧게 안 쳤으면 됐어. 아니, 찬민이처럼 짧게 안 쳤으면 됐어. 잘 봐. 이거 내가 넘길 수 있으려나? 어? 어우, 떼였어요. 문구. 아, 좋아. 80은 그래도 안 나오네. 오우. 야, 오른쪽 바꿔. 너는 전혀 안 올리는구나. 야, 더 펴야 돼. 어? 나무! 더 펴. 그렇지. 아, 이미. 제 공은 이미 넘어갔네요. 아, 혹시 기대했는데 나무 맞아가지고. 아, 나무 맞아도 기대하면 안 되겠다. 아, 기대하지 마요. 야, 내 드로 어디 갔어요? 아, 형 이거. 좋아, 어프로치. 근데 이거 홍택이 형 쇼게임 잘하니까. 내가 어프로치 들면은. 야, 진짜 잘하니까. 얘기 달라고, 그럼. 아, 나이스 베이더. 밀렸어. 에그? 아, 야. 뻑뻑까지 내고 있네. 오, 일로 왔네. 아유. 몇 번이 63나오는 거야? 수치가 달라. 제발, 제발, 제발. 아쉽다면서요, 형. 야, 내리만 해. 절대 백스윈 크게 안 하네. 아하하하. 어이구야. 그렇지. 어, 이게 세다. 아, 이게 백스윈을 적게 들어도 임팩이 세구나 너. 역시, 189에서 나오는 임팩. 아, 또 짧아. 아, 미치겠다 진짜. 야, 형이 그렇게 알려줘도 뻔드를. 진짜 아파. 그래서 나는 몇 컵이야? I don't know. 피곤하게 한가봐요, 형. 아, 왜 안 들어갔는데? 구독과 좋아요, 별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오늘 좀 퍼팅이 좀 안 떨어져가지고, 어, 샤미니한테 지금 원가운으로 좀, 지금 살짝 제가 지고 있긴 한데, 후반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 이제 나인 쳤으니까, 이제, 이제 시작해도 되죠? 굿샷. 좋다. 300? 이상. 그렇지. 굿샷. 315. 또 한 82 있을거지? 굿샷이 쳐야죠. 잠깐만, 83는 뭐지? 84. 아이. 오케이. 아니, 근데 왜 세게 치는데, 왜 이렇게 똑바로 가지? 아, 까비. 어떻게,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솔직히 책을 보면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만해요. 하하. 네, 형 문제에, 형이 보여달라고 했어요. 진짜. KPJ의 미래는 봤습니다, 여러분. 하하. 과분합니다, 형. 잠시만, 나 오늘 거리가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이거 좀 짧아? 방향이 우측이지? 네, 똑바로 하던데. 피칭 치는 거야? 네. 150을? 네. 오 진짜... 봐봐, 이... 이 임팩은 절대... 야 근데 잠깐만... 제가 어차피 그거 있잖아요. 몰건 있으니까. 몰건 사용할게요. 몰건 사용할게요. 내가 봤을 때 너는 너가 생각하는 만큼 나가는 것 같아. 오 야... 이거 어떻게 나고? 봐봐, 웰찌는 맞아요. 웰찌예요, 웰찌. 46도. 나이스, 마리. 이런 걸 또 넣고 이겨줘야지. 형 가볍게 뻗어갑시다, 그렇게 서로. 아, 너무 많아. 아비, 나이스. 아, 내가 리드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아... 천민이 스피드 따라간다. 들어오세요, 형님. 야, 이 형 진짜 세게 때리네. 야, 잘 쳤는데 벙커 빠지면 속상하다. 벙커... 아우... 아, 잠깐만. 너무 많이 이겼는데? 어? 이거 포고가 에그다, 이거? 아, 잘 맞았네. 천민아! 천민아! 빨리 스티컴 준비해라. 하이. 아, 진짜 가냐? 됐습니다! 아, 진짜 가네, 저게. 아, 좋다. 아우, 그게 너무 많이 감겼어. 와, 오케이다. 야, 한 컵 반 진짜 어려운 거다. 아, 지금 가는 중에서 편집하는 wi-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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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 이 형. 야쓰!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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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잘하지? 왜 왜, 네 왜, 경호 왜이래? 형? 나이 뭐해, 이거. 누가, 여, 땅세울나 쏘고. 어후, 우아. 우아! 우우.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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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k, 유아. 우아. 공 꺾이는 거 왜 저래요? 야 이거 뭐야 용기 형 가자 가자 참이야 좀 세게 때렸어요 형 내가 지금 프로 대 프로 하면서 거리만 내고 있어 지금 오 80 맘에 안 들어 80 드디어 80 80 나 좀 더 좋아해도 되긴 하는데 차민이가 83 나올 거라 갈게요 형 약간 정탄 아닌 거 알거든? 네 맞아요 근데 나보다 많이 나올 거 같긴 하다 형 여기만 아냐 보여주지 마 아냐 보여주지 마 형 여기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 5, 5, 스크린트! 진짜 어려운 거다, 오른쪽 끝! 와, 진짜 끝이네! 진짜 끝이네! 아, 왜 우측 끝을 잘 치는 거야? 왜, 차민아, 왜? 우측 끝 어렵다고! 나는 왜 끝 아니야? 홍태기 형하고 스크린트 치니까 좀 는다, 확실히! 왜, 왜 넣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 진화 형! 오, 가있어! 계속 쫓아가는 입장이네요, 형! 가있어요! 형, 점점 세게 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라도 해야지! 응수해줘야지, 형한테! 아, 진짜 딱 얄밉게 송나네! 아, 진짜 딱 얄밉게 송나네! 괜히 훅이나요, 느려! 아, 83.6 뭐야! 아, 내 공원 안 보이는구나! 아니, 걔 아니라! 쟤 앞에 있어, 잘 봐! 오케이! 오, 좋다! 아, 짧아요! 아... 아... 미국에서 치는 룩샷 보여줘! 여기서요? 여기서! 나도 진짜 너무하다! 나도 진짜 너무하다! 나도 진짜 너무하다! 여기서 어떻게 너무 잘해, 여기서! 와, 진짜 뭐야! 이렇게 집중력을 한번 이렇게 하고 되게 멀리 간다! 그럼 넌 장타자잖아! 아니... 아니, 그건 말고요, 형! 우와, 이렇게 한번 흐름을 끊어줘야 돼요! 방송에 나오면 좀 치졸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지고 있어서 좀 급합니다, 제가! 넣지 말고, 차민아! 차민아! 아, 그렇지! 눕는 거 아니지! 잘했어! 스킬은 되게... 이거 나 시험하는 건가? 똑바로 올까요? 아, 이거 나 시험하는 건가? 오른쪽에는 가만히 있고 왼쪽은 움직여, 이거? 그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내 운에 맡겨서! 아, 그래도 열어 치는 건 아니잖아! 형, 뭐예요? 똑바로 아니면 왼쪽을 쳐야 되는데 열렸어! 아, 반대로! 역시 운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소금 봐야겠다, 이제! 지금 방송 다 나왔죠? 분량 나왔죠? 그 말 하면... 배추진 것 같던데? 이제 분량 다 나왔으니까 이제 자, 간다! 7번인가? 어, 나 7번이야 근데 너무 왼쪽인데, 들어오고 너무 많이 나왔어 알겠어? 아... 아... 나이스 웨이! 아, 망했다 진짜 좋아, 정렬아 한 번씩 흔들려줘야, 어? 그래야 형이 좀 기가 살고 그러지 야, 너 스킨 못 친다며? 이제 실력을 보여줘, 이제 아, 표정 전 지금까지 너무 잘 쳤어 스킨! 네 아이고야! 제일 애매하다! 어? 아... 아... 아, 참... 짧게 치지 말라 그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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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렸어 아... 여기서 딱 보기가 나와가지고 아, 오늘 좀 지겠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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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널 힘으로 넘겨? 아우... 스크림 고급 기술 한 번 또 한 번 쓸 때가 왔네요 나무 가지만 안 맞추면 돼요 나무 맞았고 그렇지 계산대로 나무를 맞았어 너는 이제 딱 서야지 굿샷! 굿 굿! 이건 잘못됐다 나이스야 킹포보다 큰 건 잘못됐다 뭐야? 총 맞은 거 아니죠?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 툭 맞았네 아, 또 짧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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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이거 이거 모른다, 이거 이거 모른다, 이거 아이고, 이거 또 모르겠다 이거 또 모르겠다 이것도 모르겠다 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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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이 너 왜 똑바로 오냐? 아, 그런 게 있어, 신기하다 호로것 아, 진짜 잘 쪘는데 할 수 있어. 원래 팝5는 나만 유리해야 되는데. 어이? 왜 뭐가 문제야? 어 살았구나. 뭐가 문제야 잘 쪘는데. 아니 너무 멀리 가길래요. 왜 이렇게 아깠어요. 아니 좀 더 돌려봐. 왜 이렇게 얄밉게 돌아. 너 왜 이렇게 얄밉게 도는 거야? 와 진짜 정확하다. 멀리 가고 정확하고 좋아. 아까 300이 지금 눈앞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는데. 어우 야. 나도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는 거야? 에그? 우측이 좀 무서웠다. 그거 인정. 오른쪽 해저드가 좀 무서워서 당겼다. 되게 무서워요 지금도. 우와. 여기가 필드에서 우측의 해전 마이 파트리라 프로들이. 와 나도 감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많이들 당기죠. 나도 감았다. 올라왔어. 잠깐만 잠깐만 내려오는 거 아니지? 서야지. 나 지금 붙는 줄 알았네. 우와. 2호는 또 제가 좋은 기억이 있는 놀이에요. 제가. 시합 때 이 벙커에 이 위치에서 제가 한번 이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을 되살려서. 아 경사 하지마 왜 이래. 야 서. 야 빠진다니까. 카메라. 카메라 바뀌면 보통 오케이인데. 그러니까. 야 이 카메라까지 나 약올리네. 다 섞어. 너 짐 마라 차민아. 차민아. 이거 왜 바뀐 거냐 카메라가. 차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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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려오는 공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공이 내려오다 섰어. 야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형 갑자기 그 프레그. 그래서 나는 어디야 경사가. 이거 뭐야 이거. 아. 거짓말 치지 마. 오른쪽 살짝 봤는데. 이제 제가 이거도 되겠죠? 네. 두 월 남았는데. 두 월 남았는데 어떻게 한번. 네 열심히 재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여기서 내가 붙이는 거네? 아니지. 펑크 뻗트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럴 땐 훅을 쳐줘야지. 방송을 안 해. 그렇지. 알고요?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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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아 잘 본 거. 아 잘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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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계산도 안 되나 지금. 아. 아. 야 많이 당황스럽게 한다. 우리 천민이가. 아. 아.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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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뻗도 갑자기 반발력이 좋아졌다. 야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버리냐 내가. 꼭 넣어야 되는. 제 입장에서 넣어야 되는 그런 파팅이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제발. 늦지만 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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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흠. 하아. 흠. 으아. Sep. 으아. ακ objects. 흑하. 아 고 Spit. 뭐야이거. 아니 아니. 이긴 건 좋은데. 마지막에. 아유, 마무리하시죠. 아유, 요즘 너덜너덜하네요, 그냥. 저도 오늘 이렇게 되게 잘 될 줄 몰랐고 본인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홍태기 형이 지금 액세션이 안 좋아서 그 덕분에 애기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찬민이랑 스크린은 처음 쳐봤는데 분명히 PD님은 못 친다고 했는데 찬민이는 스크린도 잘 치는 걸로. 다음 주는 프로 대 프로 최초로 성대결이 펼쳐질건데요.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는 더 준비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LPJ 소속 조하연 프로입니다. 아싸! 어떡해. 너무 잘 친다. 잠깐만, 나이스야. 안 됐네, 진동이 울려요, 지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